남성용까지 같이 지금 보시는 네이비컬러 맞습니다. 블루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그레이 컬러까지 남성용은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니까 남성용은 250부터 80까지 선택 가능하시거든요. 말 그대로 패밀리 슈즈로 함께 하실 수 있고 남녀 커플룩으로 그리고 아빠랑 딸이랑 혹은 엄마랑 아들이랑 커플룩으로 연출하시고 너무 좋은 오늘 샌드 스니커즈가 준비가 됐어요. 사실 여행을 떠나실 때는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죠. 누구 하나 빼고 그냥 엄마 아빠 부부만 떠나는 여행 사실 여름휴가 많지 않으실 텐데 온 가족이 떠나는 여행에 멋지게 뭔가 아이템을 공통으로 맞추면 정말 럭셔리하고 아주 화목해 보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행에서는 발이 편해야 되는데 발이 편하고 시원할 수 있도록 만든 방송 5회만에 2만 7천 세트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케아 스니커드 샌들입니다. 사실 명품 브랜드 마리니에서 이런 디자인들이 먼저 나오고 나서 수십만, 오십만 원대, 팔십만 원대 판매가 돼요. 스니커즈 형태 발가락 다 나오고 여기 흙 들어가고 모래 들어가는 형태가 아닌 약간 스니커즈 형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쪽에 다 오픈되어 있어서 샌들 형태로 너무 시원하게 맞췄고 정말로 가벼워요. 너무너무너무 가벼워서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140g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발 볼의 모양에 앞코의 뒷부분에 포인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앞쪽에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컬러는 플라워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역시 플라워 패턴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발등의 벨크로 타입으로 해서 얘가 사이즈 조절이 되세요. 동양 사람들 발등, 좀 살이 있는 분들은 높거든요.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단계로 되어 있어서 운동화 신고 스니커즈 신고 가벼운 스니커즈 신고 뛰어다니는 느낌인데 헐떡헐떡 벗겨지지 않고 사이즈 조절이 굉장히 용이하시죠. 여기에서 얘가 좋은 건 전체적으로 메쉬 소재로 되어 있다는 거. 메쉬 소재는 내가 움직이면서 날 수 있는 열들, 땀들 얘가 싹 다 빼주는 역할을 메쉬 소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에 신으시더라도 발이 땀으로 젖어있어서 축축하거나 눅눅할 걱정은 덜 하셔도 되죠. 맞습니다. 양 옆쪽에도 역시 메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솔도 보여드릴 텐데요. 얘도 완전히 메쉬의 인솔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세상에 발에 땀 많이 차고 오래 걷다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무게도 가볍게 훨씬 더 시원한 통기성까지 같이 책임져드리는 진짜 너무너무 시원한 쿨 샌드 스니커즈가 오늘 완전 최저가로 준비가 되는 거죠. 저희 3만 호대요 고객님. 지금 이미 주무실 때 가벼워 있어요. 다른 홈쇼핑에서 이런 상품 이런 가격대 보실 수 있을까요? 케아 샌드 스니커즈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발가락 끼우는 쫄이나 아니면 그냥 샌들이나 있으시더라도 여행 갈 때는 사실 운동화가 편하고 걸을 때도 굉장히 편한데 땀 차고 꼭 양말 신어야 되는 불편함 있죠. 얘는 그런 불편함을 싹 다 없애서 나온 거고요. 일반적인 메쉬는 위에 보시면 얄팍합니다.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아래쪽에 두툼한 필라멘트 기둥이 심어져 있는 메쉬가 발바닥 밑창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쿠션 역할을 얘가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오랫동안 장시간 걷더라도 발이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메쉬. 손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시원하고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서 발에 정말 땀이 젖을 이유가 없죠. 그럼요. 이렇게 때문에 좋은 건 양말을 굳이 신지 않더라도 완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볍게 요거 하나만 신으시되 땀 찰 걱정, 냄새 날 걱정, 그리고 뭐 꿉꿉하고 지저분할 걱정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신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굽은 전체적으로 안쪽 굽까지 포함을 해서 안쪽에 얘가 4cm. 그렇죠. 총 4cm가 실착화가 2.5cm 정도밖에 안 돼서 진짜 편하게 신으실 수 있는 타입으로 준비를 해드려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얘가 바닥 굽 자체가 파이론 굽으로 되어 있어서요. 진짜로 말랑말랑. 말랑말랑. 정말로 신발 안 신은 느낌 나요. 너무너무 가볍거든요. 그리고 얘가 롤링감도 굉장히 좋고 근데 바닥에 말랑말랑말랑말랑. 그래서 오랫동안 신으시더라도 불편한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얘가 좋은 건 그냥 새 신발을 신어도 오랫동안 내 발에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좋은 건 땀이 차지 않고 저도 지금 맨발에 신었는데 너무 편하고요. 발등 사이즈는 알아서 이걸로 사이즈 조절이 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벨크루 타입으로 편안하게 거기 디자인까지 완성시켜드리는 케아의 쿨라이트 샌들 스니커즈. 저희가 사실은 이 상품을 방송 5회만에 2만 7천 세트 이상 판매가 돼서 이 가격대 이렇게 보여드리가 사실은 어려운 상품이거든요. 당연하죠. 고객님. 진짜 가격만큼 정말 신발도 너무너무 가볍게 준비가 되거든요. 진짜 안정적으로 막 뒤더라도 안정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발도 되게 작아 보여요.